채영이의 ASMR듀 안녕 나 오늘 에스아임 채영 촬영을 하고 왔어 카멜레온 엄청난 변신을 진짜 많이 했거든 거의 숨은 착을 입었기 때문에 1차 촬영한 날은 비가 엄청 많이 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 2차 촬영한 날은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완전 극과 극이었어 나는 쉬는 날 노래를 많이 듣고 걷는 걸 좋아해서 어디든 걸어다니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도 그리고 넷플릭스도 많이 봐 평소에 그릴 때 나만의 특징이 있다면 나는 눈을 이렇게 길게 그리고 눈 동자가 위치가 달라 해야 돼 예스아임 채영을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 캐릭터를 예암챙 버전으로 그려볼게 이거 ASMR이니까 내가 이 재료들을 예소리를 표현해 줄게 아니 들려줄게 파스텔 그리고 그레파스 그리고 그레파스 예스 예에에에이 방금 팔이 지나간 소리 들렸어 일단 내 두번째 착에 아늘색 리본 포인트를 그려줬고 밑에 양 칼레가 스프링 같았었어서 내 입술 점과 하트 내가 항상 그리는 하트 INFP 재영이 만약에 게임 좋아해 나 엄청 좋아해 만약에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는 다 꿈이었고 연습생체가 그렇게 연한다면 너무 싫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걸 다 7년 동안이 다 꿈인 거잖아 하지만 다시 열심히 하겠지 만약에 너 혼자 무인도에 고립되었는데 멤버 중 누군가가 자아 빨리 스패를 타고 너를 구하려고 누군가 누군가 왠지 모모언니일 것 같아 모모언니가 요새 나를 너무 귀여워해 그래서 내가 그만 말하라고 멈추질 않아 만약 트와이스 페퍼 중에 왜 개인이 숨어있다면 누군가 나일 것 같은데 나 아니면 미나언니 미나언니는 약간 미스테리한 표정을 가지고 있잖아 그게 뭔가 이유인 것 같아 지금 뭐야 만약 콘서트 시작 직전에 갑자기 진짜 아기 맹수로 변한다면 뭐 그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하지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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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이랑 워스 그래도 날 알아봐 주지 않는가 재영이가 안 나타났고 아기 맹수가 진짜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첫 개인완포집이랑 제가 ASMR받아서 일단 내가 되게 열심히 아이디어도 되고 해보고 싶었던 건 다 해본 것 같아 그래서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거보단 진짜 더 이상으로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고 내 와보집을 보는 원스분들이 나의 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모습들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와보집이 될 것 같아 그리고 ASMR 하면서 목이 쉬는 것 같아 어쨌든 재밌었어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2023년도 우리 건강하고 화이팅하자 안녕 빠이 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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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